토종 수련 도장에서는 1월 16일 오전 1시에 4,300여명의 수도인이 참내한 가운데 도전님 탕강치성을 성대에 봉행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1917년 음력 11월 30일에 충북 괴상군 장연면 방공리 박시문중에서 탕강하셨습니다. 존이는 한자 경자이고 자암은 경호이시며 존원은 우당이십니다. 도전님께서는 1958년 음력 3월 6일에 도전님으로부터 유명으로 종통을 이어받으시고 1969년 4월에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중복도장을 시작으로 여주본부도장, 제주수련도장, 포촌수도장,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등 전국에 5개의 도장을 건립하셨으며 포독교와 수도를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구호자산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3대 중요사업으로 삼아 연차적으로 추진시행이 오고 있습니다.